주먹밥 한 입에 남은 친구 언니가 별로 없어서 다 먹어서 그냥 먹으면 더 먹어요 그니까 아삭할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뜨거워요 kilograms 오늘의 메뉴 엽떡 비비큐 황금올리브 닭다리 뿌링클 가루 뿌링클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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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베이컨 저걸로 맛있어 베이컨 아, 미쳤다 미쳤다, 와 너무 맛있어 연어는 희망. 영양고를онд 너무너무 더 좋네요 돌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오지구양 지리구 이볶어 진짜 맛있네요 제일 맛있네요 식감이 한번 더 먹어요 저는 인간이 band 와 소스 소스 핑크카루에다가 소스 소스 황금올리브 닭다리 황금올리브 닭다리 소스 제일 좋아하는 뿌링클에다가 뿌링클 가루하다니까 이거 할렐루야다 음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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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딱! 진짜 너무 딱! 좋아